한국국토정보공사 그들은 강했습니다. 군대도 무력할 뿐이었지 그때 저희는 영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쫄바지를 입고 거미줄이나 쏟고 닿는 마라톱 영웅들이 아니라 세상을 보관한 진짜 영웅들만 랜스토스틱을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최첨단 아이템과 최고의 브랜드리 모여 살인 히어로스컬 저스틴 쇼를 소개합니다 저스티쇼의 성당 나무 메모리 기술이 제약된 울트라 초아트 슈퍼 메모리 슈트입니다 아주 정확히 압축된 상태입니다 얼마든지 완성된 초고성능 중으로 인천할 수 있습니다 다 이렇게 말이죠 저스티쇼를 소개합니다 이들 де'가 맞은 아들이 이 아이템을 착용한 사람들은 중력과 공격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게 됩니다 그 압축을 챙겨 여러분 같이 뻣뻣한 지거인이 이 아이템을 착용한 사람들은 잘 사용할 수 있을지 의구를 위해서는 제가 최종을 한다는게 도움이 될 수는 있겠군 이번엔 새롭게 업그레이드 된 플라즈마 캐논입니다 충전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리지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아이템이 될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자랑정한 저스티시옵 멤버로서 조국밥몽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낳아 싸워라ucos 저스티시오가 존재하는 한 여러분들의 아이템 계속 업그레이드 될 것입니다